3, 2, 1 어 우선 600점 가보도록 하죠 그러게요 아니 다시는 고백이 너무 잘하는데 생각보다 내 생각보다 너무 잘했어 상대방이 4벨스를 너무 빨리 먹었긴 했는데 4벨스를 깨긴 해도 이게 좀 피해가 있었나봐요 주지 아 이건 좀 아니지 이거 이게 바로 역전입니다 진짜로 광물이 부족합니다 고고고가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간설러분 준비 완료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간설러분 준비 완료 간설러분 준비 완료 광물이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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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이몬 위치로 가서 게임을 하고요. 예? 미션이면 바로 합니다. 진짜로 여러분들이 미션 주면은 모든 것이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진짜 전혀 보셨기 같은 정량입니다. 전혀 먹기 전혀 다리죠. 이 점은 이제 이스라엘 전투 공격에 남은 가게 이 점은 점이 멀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점은 멀어진 건지 그 점은 멀어진 건지 그 점은 멀어진 건지 그 점은 멀어진 건지 Never be afraid. Just have a confidence. Just have a confidence, junior. 자신감. 자신감 하나만 충만합니다, 여러분들. 舐가루는 부산에 입력하는 스태트라계가 정리해진 일요일에 적합하십니까? 알감독공사. 아니다. 이유는 정신들과 우리의 mold의 지점이 너무 강한 기능이 일부러 걸리는 것 같아요. 이미 자는 언급하고 불안한 척하랍니다. 현재 일이있는 다 달려 Я긋한 전화에 일어났다! 물론, 우리는 정신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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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하십시오. ㅋㅋ 내 방향에 도착할 수 없을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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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comprehensive 예스! 예스! 하아! 위 겟에스! 와아아아! 와아! 이걸 이기네이? 와아아아아아! 나이스! 와아! GSN 4락락으로 이겼다! 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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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쉣! 죽을 것 같은데? 아마도 입고 이슈 오는 브리즈인가? 아아! 아이씨! 이기네 좋다! 이기네 좋네 GG! 아 진짜 미쳤다! 와아! 디스 에스! 제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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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 쓰! 와 미쳤네 여러분들! 바로 갑니다 진짜로! 아 유튜브 밖에 활약 받았다고요? 아우고! 감사합니다! 아! 땡큐 포 더 룰! 땡큐 포 플레잉 미! 땡큐! 아 동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와아! 진짜로! 동원님을 이기네요 여러분들! 와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진짜로! 와아! 레전드네요 진짜! 오케이! 히 스트로프! 여기! 레이븐! 여기! 레이븐! 네! 진짜로! 클레임 선수가 초반에 진짜 지렸죠! 여러분들 그리고 클레임 선수가 가끔 재방송에 오십니다! 요즘에 클레임은 제 채널에 오십니다! 정말! 저의 채널에 오십니다! 제 채널에 오십니다! 클레임은 제 채널에 오십니다! 정말! 진짜로! 여러분들 진짜로 제 채널 구독하시면요! 가끔 클레임 선수 볼 수 있어요! 오케이! 여기서부터 보도록 하죠! 오케이! 제 채널에 오십니다! 레이븐! 사이클론! 하지만! 여기서부터 마린! 리이퍼! 헬리안! 탱크! 그리고! 터렛! 터렛! 여러분들! 포탑 사거리 안낸기! 도망가 죽어요! 그리고! 모드! 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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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nder사이클론! 여기서 사이클론은 점살을 해줍니다! 여러분들! atc.. 풀? 자genommen bronx 인조라 핀 сиг일리! comment 아 algumas 정리는 해惜 합니다! 잠시만요 탱크는 없지만 괜찮아요 아무것도 없죠 탱크는 바이킹 메인베이스가 들어있어요 이미... 이미 좋죠 아마... 한 번만 다시 돌아가고 여기가 거의 살아요 그리고 탱크에서 뛰어들어 클레임이 형입니다 클레임은 1살이 더 나아지 1살이 더 위에요 1살이 더 1살이 더 여기있어 와우 것도 진짜 다 전쟁이야 바로 전쟁이야 나는 제 주 바로 다 삭제했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허벅 직업 건설 로봇이라고 와보시지만 여기서 여러분들 다시 한 번 한 팁 집중을 시켜줍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상대방의 해병을 집중을 시켜줍니다 탱크로 탱크 여기 탱크 어택 어.. 중간에 집중을 시켜줍니다 탱크가 없어졌습니다 탱크가 없어졌습니다 여러분들 타이밍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자기 탱크를 다 그리고 다시.. 그는 여기 CCHP가 나오고 우리의 CC를 거의 다 break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아마 지지! 그래서 우리가 잘 못할거야 우리는 그 팀을 맞췄어요 지지 왜 플레이할까요? 구독해주세요! 구독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다시 만나요! 지니어스! 다시 만나요! 바이바이! 짜쓰! 짜쓰! 좋습니다! 여기까지! 유튜브 깍! 오케이! 추지! 오~~ 추지! 짜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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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샤문! 뭐지? 추지! 아... 이겐 나이야! 이겐 나이야! 이겐 나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